올해 상반기 경기도 주택의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은 매달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의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68% 올랐고 전세와 월세도 각각 0.48%, 0.1%씩 상승했습니다.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9개월 이상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 3월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명 수용성으로 불리는 수원과 용인 성남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고 이 가운데 수원은 올 상반기에만 10%가 넘게 올라 수도권에서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6.17 대책까지 정부는 무려 21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경기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를 샀다가 1년 이내에 되파는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를 물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선 10.26 대책에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1년에서 2년 미만일 때 40%를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주 중 협의를 거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마저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경기 뉴스 박희봉입니다. 경기 뉴스 박희봉입니다.